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제네레이터의 인설트 차일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웹스퀘어 컴포넌트들을 동적으로 한꺼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인풋박스에 입력한 값을 확인하여 제네레이터의 차일드 컴포넌트들을 해당 값만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박스입니다.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제네레이터입니다. 제네레이터의 차일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추가하려는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제네레이터의 차일드로 삽입합니다. 인풋박스와 트리거를 차일드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트리거의 라벨 값을 클릭으로 지정합니다. 마진 레프트 스타일 옵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풋박스의 경우 플레이스 홀더 속성 값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 홀더 속성을 검색한 후 그 값을 엔터 네임으로 지정합니다. 인풋박스와 트리거를 그룹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룹에는 마진 바텀 스타일 옵션을 적용합니다. 저장합니다. 제네레이터 상단의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인풋박스에 입력된 수만큼의 차일드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을 입력하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차일드가 3개 생성됩니다. 1을 입력하면 2개, 또 3을 입력하면 3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풋박스에 입력한 수만큼의 차일드가 생성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